자, 넥스 몹! 소고기 파 볶음입니다. 소파 볶음. 형,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저거는 살리자고 제발. 형,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저거는 밥이랑 찰떡궁합이다. 형, 소고기 좋아하잖아. 파 볶음? 저거 내가 볼 때 좋아. 저거 내가 볼 때 좋아. 저거 언제예요? 공급 밥벅스야, 저거. 저거. 저거는 거 없어요? 획득. 바로 획득. 저거는 거 없어요. 이번엔 왼쪽 나올 때였어, 그렇지? 오른쪽 주머니였으니까 왼쪽이랑. 오른쪽 주머니였으니까 왼쪽이랑. 여기? 찬열이께 그거야, 지금. 찬열이가 깐다? 어. 저거는солют. 여름 1,2,2쪽. 이 맛coat. 그니까요. 왜 각각에서 도전할 수 있을까. Tails! 실적이 칼 möj째ером.